여러분 반갑습니다. 푸트임네아입니다. 오늘은 프리채널 시즌2의 10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이네요. 오늘은 바빠서 지금 7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천안아 사놨다가 11시 47분에 도착해서 12시 25분에 도착해서 빨리 프리채널 하고 정심을 일단 수소역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즌3 다가올 때까지요. 두 번째 소식은 잠시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으셨습니다. 12시 이상의 소식을 받은 길이 높은 중이 생겨서 4월 9일까지만 하고 시즌서지는 4월 신경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빨리 해야 되네요. 이번엔 5일까지만 하는 이 공간을 보내주는 중입니다. 이 공간은 5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4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5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5일까지는 1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첫판부터 떠나왔네요 대박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청량기를 할테니까 굿자리 마십시오 어나더다리오 어나더다리오 이게 낫네요 어나더다리오 만져받아라 만져받아라 하나 둘 그렇지 아 저절발이잖아 자 박수 15 채나 냉크업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받았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불이 액을 하는데 프리채널 스캔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를 받았으니까 시즌3 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매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래구역을 예약을 놓고 다음주에 있습니다 SRT 343열차만 예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SRT 352열차 다기고 고춧가루 맛있어 고춧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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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프리 에그 받았을 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territ 5 5 으 살짝 2주 동안에 잠실에서 프리채르를 하고 있네요. 청량리를 계속 복귀를 하는데 게임기가 고당나면 다시 잠실로 가야됩니다. 왕십리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할게요. 상대방의 이전을 만만해ML. 칭찌개 회전입니다. 음영표가 대단합니다. 고춧가루 아멘 할머니 할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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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가, 간식, 마카롱, 마카롱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닿아야죠. 여기가 닿아야죠. 거의 까맣겠네요. 키가 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틀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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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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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틀려먹었어 와, 가짜 Stallion 저력 부착했다 도착한다 잘 때릴거다 도착을 해보려다 도착하기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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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부장 나이요 도서부장 나이요 오 나왔다 좋아 만점 받아라 만점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다다다다 다다다 255만원입니다 오늘은 푸젠이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